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소년 신창환입니다 정부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시청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거짓말 같지만 거의 지금 우리나라 증권사의 손꼽을 정도로 시청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을 전하고 오늘은 더 재밌는 걸로 여러분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 많은 분들이 외국인과 기관 동량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창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키움증권 0789 화면 좀 봐주십시오 이 화면 비춰주십시오 0789 화면입니다 0789 화면인데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기관 이거 이제 파는 거를 확실하게 나옵니다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보통 외국인들이 12월 작년 12월 들어서 지금 50일째 기관과 외국인들은 팔고 있다 이거 제일 정확합니다 이게 0791 화면입니다 0789 화면 0789 화면인데 여러분들 지금 방송에 어떤 방송들이 기관들이 계속 산다 외국인들이 계속 산다 전부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거 제일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키움증권 0789 화면 우리 채팅하시는 우리 PD님들 좀 올려주십시오 키움증권 0789 화면 0789 화면입니다 0789, 80 아니고 89 0789 화면입니다 0789 화면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주식을 팔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0789 화면 이거 좀 정확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0789 화면 두 달째 주식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엄청 팔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0789 화면을 여러분께서 꼭 봐주시고요 여러분 하나 주로 많이 보시는 이 화면 있죠 이 화면에는 이거는 36912 단어입니다 36912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비차익이라는 게 여러분 삼성전자 시가총객상의 10개 종목입니다 이 화면이 몇 번이냐면 이제 시장종합의 0200 화면입니다 0209 화면인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매수를 많이 뜯으시는 분이 있는데요 프로그램 매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개는 차익수 매수 하나는 비차익수 매수인데 차익수 매수는요 우리가 말하는 선물과 주가의 상관 단계 비싸고 쌀 때 자동으로 매매 들어오는 거고 비차익수 매수는 고의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1조 2채고나치 팔아요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총 3조 원어치 파는데 우리 개인들만 3조 원어치 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 사이 여러분들 기관과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 하는데 아니요 절대 산 적이 없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팔았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은 작년 12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팔고 요즘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심각하게 판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0791 화면입니다 0791 화면이니까 0789 화면 0초89 화면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죽기 종료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789 화면 여러분 키움증권 0789 화면 보시면 어느 증권사보다 이 데이터가 정확해요 솔직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팔고 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언제부터 팔기 시작했느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어디까지 팔고 있었냐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고 있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11월 달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11월부터는 엄청 팔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확히 12월 10일까지 12월 10일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계속합니다 기관들이 12월 1일부터 팔았습니다 팔았고 기관들이 12월 1일부터 팔았어요 그리고 그 따라서 그런데 보통 저 경험상 외국인과 기관들이 열흘 이상 판다 이거는 주가를 고의적으로 이제는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인들 파는 종목들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파는 종목을 우리 개인들이 지금 끊임없이 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방송들이 뭐니뭐니 해도 우량주다 이런 식으로 우량주를 대놓고 판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뭐 교육도 있는데요 객관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의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 평균인데 시장 평균 퍼어가 지금 얼마 전에는 제가 잘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 워낙 오락가락하게도 했는데 제가 이제 삼성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퍼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을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실적을 왜곡시켜요 왜곡 왜곡시키는데 저는 저번에도 이야기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이 어떠냐 이렇게 문 쓰면 우리가 장사죠 장사 장사인데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재작년보다 반으로 줄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줄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줄었는데 주가는 따블로 올랐다 그럼 몇 배? 4배 정도 상승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가 물론 뭐 초대형 우량주가 영업이익률이 12% 물건 팔면 12% 수익인데 그 전에는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20% 수익이 났어요 지금 12%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조금 지금 가격에 저는 배팅을 하냐는 물으면 저는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 한번 볼게요 현대차가 영업이익률이 원래 안 좋습니다 근데 현대차는 영업이익률이 좋아졌어요 영업이익률이 좋았는데 영업이익률이 좋아진 거에 비해서 주식이 조금 너무 고평가다 이렇게 봅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 실적 작년비 전년비 실적 좋아졌다 이거 벚고기들 한 이야기인데 가장 필요 없고요 실적 볼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집안이 망해도 3대는 먹고 산다는 말이 있죠 그게 이제 유보율입니다 유보 유보가 뭡니까 회사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유보하고 영업이익률만 보면 되거든요 영업이익률이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어서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 과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이야기했는데 주가가 신고가 나는데 말할 수는 없지만 코스피가 우리가 OECD 평균에 비해서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40% 정도 고평가되어 있고요 코스톡이 20%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 이게 나중 되면 딱 맞아갑니다 맞아가니까 여러분들 잘 유염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저한테 이제 그 선반영이 이탈하면 어떻게 되느냐 선반영이 이탈하는 거가 이제 있습니다 선반영이 이렇게 선반영이 있죠 선반영 성골 반영이죠 견들차드가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쪽으로나 이 아래쪽으로 이탈할 때 어떤 이탈할 때 주가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리느냐 이걸 한번 여러분하고 공부하면서 앞으로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전형적인 선반영입니다 선반영인데 선반영 이후에 어떤 정세가 일어났을 때 크게 주가가 상승이나 하락을 하는지 공부함으로써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첫째 타이틀부터 보고 설명을 하고 여러분 종목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올려주세요 오늘 다섯 가지 자 첫 번째 선반영은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좀 적어도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선골 반영형의 자 선골 반영입니다 이제 선골 반영형 이 선골 반영형이거든요 선골 반영형의 주가가 첫 번째 상승이나 하락돼 이제 주가가 상승이나 하락돼 거래가 동반되면은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가 확 많이 늘어나요 주가 특히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이죠 이렇게 이어서 거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상승이나 하락돼 선반영에서 상승이나 하락돼 거래가 늘어나면 강력하게 주가가 변동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제 개입입니다 개입이란 것은 일반 개입이 아닌데 보통 이제 선반영인데 개입이죠 개입이 이제 이게 뭐냐면 선반영이 나오고 선반영이 나오고 이제 개입이 장대 개입이 있고 이제 천공 개입이 있습니다 이제 장대 개입이 있고 천공 개입이 있는데 이 천공 개입이 더 강력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선반영을 이탈할 때 세게 이탈한 거 세게 이탈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더 강력한 모양을 보진다 여기 앞에가 이제 바로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나옵니다 이 선반영에서 어떻게 해요 이탈할 때 강력하게 이탈하니까 주가가 이만큼 상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반영 이탈 때 장대나 개입 상승 장대나 개입 상승 때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다 이제 두 번째가 여러분 60일 2평 지금 청색이 60일 2평입니다 이제 60일 2평 이 말이 이제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이제 주식은 콜인데 콜 주식은 콜인데 이게 이제 선반영에서 항시 60일 2평 위에 콜은 이제 주식은 먹는 거죠 반대로 뭡니까 풋은 이제 하방이겠죠 하방입니다 61일 2평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주가가 상승할 때는 61일 2평 위에서 어떻게 선반영이 나온 후에 주가는 크게 상승한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뭡니까 하락할 때죠 옵션 선분하는 사람들은 이거 분봉도 맞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는 61일 2평 아래에서 떨어질 때 더 강력하게 떨어진다 이 말이 뭐냐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61일 2평 주식이 주식은 상승밖에 없죠 주식이 자 선반영이 이렇게 있습니다 선반영이 이제 61일 2평 위에일 때 주가가 선반영 이렇게 올라가면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간다 이거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반대로 파생하시는 분들은 푸도 있죠 이렇게 이제 61일 2평 위에 있으면 이제 선반영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방 이탈할 때 이때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우리가 못 사요 주춤주춤합니다 어떤 내가 파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못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올려주세요 네 번째 좀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선반영 거래시 거래가 줄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선반영에서 거래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거래가 이제 늘어나는 경우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가 줄어드는 경우에요 점점 거래가 줄어들다가 한쪽으로 이탈하면 주가가 굉장히 강력하게 갑니다 왜냐하면 선반영에서 매집을 했다는 거거든요 매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선반영에서 항시 이동평균 5.12평이나 우리가 많이 보는 추세에서는 5.12, 20을 보는데 이 선반영에서 여기 보시면 제가 말하는 거에요 선반영이 끝날 때 이 골든크로스가 나면 뭐라고 강력합니다 아시겠죠 골든크로스가 나면 굉장히 강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5가지 선반영에서 거래가 이탈하면서 동반할 때 강력하고 두 번째가 개입을 동반하면 강력하고 세 번째가 61평 위에서 하면 강력하고 네 번째 선반영에서 거래가 줄다가 이탈하면 강력하고 다섯 번째 이동평균의 골든크로스 날 때 대든 하드락은 대든입니다 날 때 출현 시에 강력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5번에 골드가 대든 났다는 이 말은 뭐냐면 선반영이 어떻게 해요 횡복 국면이 굉장히 길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요거 다섯 개 이거 이제 선반영 책이 있어요 미국의 책이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나라 돈은 한 60만 원 하는데 그거 요거 다섯 개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요거 오늘 뭐 선반영 마지막 시간인데 다음 주에 선반영 조금 더 하고 끝날 건데 선반영 선반영이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고가 놀이나 눌림목대 주식 매수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적었다가 여러분들 한번 착실하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반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거래량을 봐야 되겠죠 종합주가 지수는 거래량 보면 안 됩니다 거래대금을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액면가격이 워낙이 많습니다 액면가격이 우리는 거래대금 보셔야 돼요 거래대금이 지금 보시면 분명히 제가 선반영이라고 했죠 선반영에서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있죠 줄어든다는 말은 뭡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방금 몇 번요 몇 번에서 4번인가 5번 나왔죠 선반영에서 거래가 줄어들 때 상승이나 하반기탈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강력하게 나온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거래대금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고점인데 거래가 줄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기관과 외국인이 안 사고 기관과 외국인이 떠넘기고 누구 저 때 개인들 저 때 떠넘기면서 자기들은 빠지려고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상투에서 일어나는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거래가 대량으로 터졌다가 거래가 줄어들 때 이게 제일 방금 같은 경우 두 번째가 기관과 외국인들이 파생을 굉장히 매도 쪽으로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 파생을 특히 외국인들이 파생을 최근 들어서 거의 사상 최대 매도 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엄청 푸수로 돌아서고 있어요 지금 아직 파생이 속된 말로 본격적으로 시도도 안 했는데 외국인들이 보고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가 프로그램 매도에서 비차익수 매도를 많이 한다 이 말은 비차익수 매수는 뭡니까?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대놓고 판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최근에 여러 가지 느낍니다 느끼는데 여러 가지 느끼는데 지금 저는 9부 이상 지금 주가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가가 뜰 때 꾸물어 뜬는데 빠질 때는 뭐로 뜹니까? 실적으로 빠지거든요 실적이 조금 너무 고평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화요일과 목요일 1시 30분 고정입니다 저는 1시 여러분 아시다시피 화요일과 목요일 1시 30분 고정방송 1시간씩 여러분에게 생방송해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 유튜브는 2, 300명 들어왔지만 우리 키움증권 쪽으로 지금 지금 한 12만 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거의 일반 방송을 빔치는 그런 시청률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보시면 지금 굉장히 결론은 뭡니까? 종합주가지수 화면 보시면 종합주가지수가 여러분 켜죠? 선반영에서 뭡니까? 눌림목이나 고가 놀이에서 거래대금이 줄 때 거래대금을 줄 때 한 번 가면 이게 한 번 크게 사고를 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꼭 한 번 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조금 해돌라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종합주가지수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종합주가지수를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인데 저는 교과서대로 여러분께 한 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위해서는 5.12평 자체가 꺾여야 됩니다 5.12평하고 꺾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5.12평이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요 거래량은 여러분들이 이게 보다 원래 거래량이 더 중요한데 거래량이 우리나라의 막대 거래량으로 보면 여러분 거래량을 모르고 이거는 거래량 볼륨 오실레이터를 보면 여러분께서 굉장히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보통 거래량 테드크랍스 나오면서 주식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요 거래량이 많아요 과거 보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게 뭐냐면 거래량 이동평균 10일과 20일에 데드크로스가 오늘 났습니다 거래가 결론은 뭡니까 최근에 주가 고점에서 거래가 만화가 손박힘이 있어야 되는데 손박힘이 없이 지금 거래가 데드크로스 났어요 이게 10일, 20일 데드크로스 났는데 10일, 20일 옛날 보는 거고요 오늘 막 보너스 하나 여기 클릭해서 거래대금은 5일, 20일 보셔야 됩니다 5일, 20일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차트들이 과거 일본 차트를 뺏겨가지고 했는데 사실 그 일본 차트를 뺏길 때 우리나라가 토요일 날 근무하는 거를 넣어놨어요 원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래 우리가 이제 종합주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3대 기본 요소가 있죠 첫 번째 거래량 두 번째 견들차들 이동평균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우리가 이제 이동평균을 보면서 뭐 견들차들을 보는데 거래량 이동평균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격 이동평균은 매일 봅니다 근데 거래량 이동평균 보는 사람이 없어요 왜 거래량 이동평균 보기가 어렵지 않죠 어렵습니다 근데 거래량 이동평균 보기 쉽게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뭡니까 거래량 볼루머 오실레이터입니다 거래량 이거 보시면 거래량 지표 중에 볼루머 오실레이터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모든 증권사가 그 21, 11로 돼 있어요 이거 잘못됐어요 21, 11 하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5일, 20일 5일, 20일 골든크로스로 하시면 여러분께 굉장히 도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총합 전체적으로 거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여러분 거래가 줄어들고 있다 거래가 고점에서 왜 줄어듭니까 개인들만 사고 기관이 팔 때 거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오늘 기관들이 제가 아침에 시작할 때 여러분께 분명히 이 창을 알려드렸습니다 0791 화면을 꼭 여러분께 봐라 이렇게 보는데 0791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12월 들어서 작년 12월부터 외국인과 기관들은 주구장창 팔고 오늘은 어마어마하게 판다 개인들만 사고 있는데 이거는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최근에 외국인들은 코스닥의 저가주들을 좀 삽니다 그렇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다 여러분 꼭 명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하고 종목 진단을 하고요 지난 여러분 녹화 방송을 지난 방송을 안 봐신 분들은 유튜브를 보시든지 아니면 키움 좋은 홈페이지에 방송 클릭해서 다시 보기에 보면 상세하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종목 진단을 한번 해보겠는데 이따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여러분 거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기에 다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보시면 여러분 데드크로스 제가 뭐 그쵸 거래가 줄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정고점을 돌파할 때 여러분 어떻게 돌파합니까 개입으로 내가 정고점입니다 떵 뛸 때는 개입 없이 상승하지만 떵 안 뛸 것 같으면 이걸 어떻게 해요 거래가 이쪽보다 거래가 더 많아야 됩니다 지금 거래가 줄어들고 있어요 삼성전자 지금 사는 거는 저는 반대한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성전자 지금 저는 반대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도 지금 거래가 저각했죠 이 아일랜드 캡에서 천공에서 거래가 줄면 된다 안 된다 거래가 줄면 거래가 줄 때 단순 거래로 보시면 안 됩니다 단순 거래로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단순 거래로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엔돌핀님 어서 오세요 단순 거래 보시면 안 돼요 이건 뭡니까 상대성 거래로 봐야 됩니다 그걸 보는 방법이 뭐라고요 볼륨 오시려 했다 5일이 평가 20일이 평이다 이렇게 제가 하이닉스도 하이닉스는 전형적인 아일랜드 캡 선반 여기 천공개입이 있고 아일랜드 캡 선반영이에요 선반영 선반영인데 지금 거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조금 위험한 자리에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 제가 저번에 이제 이거는 셀트리온은 우리 PD님이 저는 계속 이야기인데 제가 이때 계속 안 된다 여러분 좀 정리하셔야 된다 이렇게인데 제가 이제 이 자리가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셀트리온은 보입니다 제가 첫 번째 여러분 천공자리 매물대 자리를 한번 봐라 이렇게 했죠 매물대 자리 여기가 매물대 자리죠 이 천공이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여기 매물대 자리입니다 이 천공이 또 있습니다 그럼 매물대 한번 볼까요 맞나 맞나 매물대 매물대 저 말 맞잖아요 매물대 자리 이거 보세요 매물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매물대 있다 요는 매물이 다 상대 요 매물이 있단 말이에요 매물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매물이 있다는 것은 여기 위쪽이 뭐라고요 천공이다 천공이었다는 거죠 여기가 여기가 뭡니까 아일랜드 선반영 섬이다 섬 섬에서 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줄어들었다 섬에서 거리가 줄어들니까 그 자리를 이탈할 때 어떻게 됐느냐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져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걸 이걸 제가 여러분 저 때 거의 다섯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진짜 안 됩니다 저 이거는 진짜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이 LG화학 현대차 카카오 삼성 SDI 삼성바이오 네이버 쭉 한번 하고 여러분 종목 진단하러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여러분 보십시오 주가 여기 네이버는 반대로 움직였죠 여기서 천공자리 여기 뭡니까 천공이 딱 여기 있습니다 개입이죠 개입인데 여기 선반영입니다 선반영인데 거리가 줄어들면서 거리가 늘어나면서 1번이죠 강력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갔죠 아직 죽었습니까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습니다 네이버 제가 분명히 여러분 그 1번부터 5번 세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과거에 공부했던 걸 꼬기꼬기 놔놨던 제가 이제 멀리 병기 타고 공부했던 책을 꺼내가지고 다 잊어버려가지고 번역기 갖다 놓고 제가 풀이한 겁니다 근데 우리 PD님은 나는 풀이했는데 옛날 다 나오고 요즘 단어 틀려요 저는 강력하다 여기는 뭡니까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영어는 강력이다 스트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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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네이버인데 네이버 지금 아직까지 안 죽었죠 안 죽었다 이렇게 매몰대 보면 이거 안 봐도 보입니다 매몰대 여기 있고 여기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못 속여요 절대 못 속입니다 이거 절대 못 속여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삼성바이오로지스 삼성바이오로지스 제가 먹겠으면 여러분 천공 자 여기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지스 이 자리가 뭡니까 계속 이 자리가 큰 아일랜드가 이 천공이 있습니다 천공이 이 작은 개비가 위에 막대기 있습니다 보세요 신기하죠 저 안 봤습니다 안 보고 와서 맞아요 안 맞아요 신기하죠 결론이 뭡니까 이 위에가 뭡니까 아일랜드 개비다 선반영 꼴다 선반영은 어떻게 해요 올라간다 못 간다 잘 못 가요 잘 못 갑니다 내게 해도 됩니다 내가 만원방 내게 해야 되겠잖아요 선반영이 잘 못 가요 그래서 선반영이거든요 선반영 상태에서 그 선반영이면 내가 먹기 저러가 여러분들이 먹기 선반영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선반영이 지금 매물층이 아래에 없습니다 아래에 없어요 제가 켰죠 언제요 주가가 만약에 떨어지면 이 주식이 언제까지 떨어진다고요 어느 가격대 매물대가 나와가지고 윗매물과 아래 매물이 50대 50될 때까지 주가가 그냥 빠집니다 여러분 대안이 없어요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너무 많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기관들이 팔고 여러분들을 물을 미긴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지지가 없어요 오해님 맞아요 지지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카카오 보입니다 카카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보이죠 선반영에서 거래가 늘어서 올라갔죠 거기서 늘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신고가인데 거래가 줄어 신고가 때 거래가 늘어나는 게 좋습니까 줄어드는 게 좋습니까 줄어드는 게 좋습니다 왜 고점에 팔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신고가 때는 거래가 없는 게 좋아요 신고가 때 신고가 때 거래만 하는 건 안 좋습니다 왜 매물을 많이 받는다는 거는 신고가 때 거래만 하면 주가가 굉장히 행보를 많이 합니다 신고가 때 내가 볼 때 카카오는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글쎄요 차트는 좋습니다 근데 카카오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주가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카카오가 물론 이게 500원짜리거든요 500원짜리가 46만 원합니다 그럼 5천 원짜리는 얼마입니까 460만 원인데 EPS가 마이너스 3천 적자 회사예요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카카오 싫어합니다 저는 아무리 회사가 미래고 지랄이고 없이 EPS가 마이너스 EPS가 마이너스는 적자 이게 적자 회사거든요 적자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회사가 앞으로 10억 간더케도 안 삽니다 10억 간도 안 삽니다 저는 저 철칙이 있습니다 저 밑에 본 내용은 전문가 개인의 투자 의견 판단입니다 여러분 투자자 계획이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왜냐하면 실적이 안 잡히는 주식은 저는 굉장히 안 좋아한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엘제학입니다 엘제학인데 여러분 보다시피 선반영에서 거래가 줄고 있다 선반영에서 거래가 줄고 있다면 있으면 주가 신고가 난다 안 난다 신고가 안 납니다 이거 신고가 안 나요 신고가 안 납니다 안 납니다 그렇고요 자세히 보면요 여기 보입니다 뭐 보입니까 여기 흑산병이 나와요 흑산병 이거 흑산병입니다 이거 횡보영 흑산병인데 이런 주식은요 신고가 잘 못 냅니다 그러다가 이 종목을 개별 종목적으로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여러분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요 작년 12월 15일부터 계속 팔고 있다 그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어요 분명히 판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섯 개 한 번 더 정하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여러분 종목 진단하겠습니다 자 우리 PD님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개 오늘 선반영 알렌드 이탈시에 늘어난 거 다섯 개 숫자 올려주십시오 첫 번째 선반영 선골 반영에서 할 때 거래량이 동반시 상방이나 선반영이거든요 상방이나 하방일 때 거래 동반할 때 강력합니다 두 번째 개협을 동반하면 강력하고 세 번째 60일 입행 위에서는 콜이 강력하고 60일 입행 아래는 푸시 강력합니다 그 다음에 선반영에서 거래가 줄다 이때 거래가 줄다가 이탈할 때 강력하고 세 번째 선반영 시에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이탈시 강력하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2분 쉬었다가 여러분 종목 진단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1인 5명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은요 5번 보면 뻐꾸기 잡는 사냥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2분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창화의 아이고 신창화입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다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선물 옵션 regio 일단 열 الس lymph 상ری곤 지금 주자면 입항을 하atif 맞come 지 staring 수수료 그럼 여기서 잠시 2분 부정 잠시 3분 잠시 2분 잠시 2분 잠시 3분 잠시 3분 잠시 4분 잠시 그后 잠시 5분 잠시 3분 잠시 3분 잠시 5분 잠시 3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